안녕하세요 썬그루 입니다 리눅스 기초 텍스트 파일 관련 명령 두번째 영상으로 cat과 wc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게시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관련된 게시물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로 오셔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게시물 분류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쭉 아래로 내려오셔서 리눅스 기초 부분에 cat wc 링크를 선택하시면은 관련된 게시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게시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모아레스 헤드텔 명령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이 명령들은 텍스트 파일 내용을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이죠 파일인데 내용이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vi 편집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파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vi 편집기를 열어서 이 파일을 불러드리는 거죠 그냥 파일 내용만 간단하게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모아레스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었죠 이거는 폐지 단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헤드는 파일의 머리끌 그 다음에 테일은 파일의 꼬리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계속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파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f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이제 보통 로그 파일이라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뭐냐 오늘 배울 거? 오늘 말할 거 오늘 말할 거는 텍 그 다음에 wc 입니다 그 cat은 텍스트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쫙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야 중간에 멈춘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쫙 끊김없이 보여주니까 이거는 내용이 좀 작은 파일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다른 명령과 같이 사용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파일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wc 는 여기에 파일 파일이 몇 줄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몇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몇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wc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cat 파일들을 연결하거나 텍스트 파일 내용을 표준 출력으로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뭐하나 렛스 명령과 달리 멈춤 없이 출력하여 길이가 긴 텍스트 파일을 보기에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은 내용이 쫙 올라가 버리니까 위에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하나 렛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이제 vr 핸직글을 사용하던가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분할해서 올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릿 명령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합치고자 할 때 cat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t 명령 그래서 이게 이제 j8이 한 4기가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받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받다가 그래서 얘를 1기가씩 분할 해서 4개의 파일로 또는 2기가씩 해서 2기가씩 하는게 나겠다 2개의 파일로 나눠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얘 한번 받고 얘 받다가 오른나면 얘만 받으면 되는거죠 얘만 음 그래서 요렇게 분할해서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 Oracle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분할해서 많이 올려둡니다 다운로드 받고 이제 cat 명령 또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copy 명령을 사용해서 파일들을 합치죠 자 명령 형식은 cat option part name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option은 minus b minus n 인데 8이 있고 내용이 a b c 한 칸 띄우고 보기 났겠네 그 다음에 d 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 cat을 갖다가 사용하면은 이 내용을 그냥 끈기모 없이 보여주는거죠 근데 cat에 minus b를 하면은 줄 번호를 앞에 찍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minus b는 빈칸에 대해서는 아 빈줄에 대해서는 그 그 줄 번호를 얻다가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4가 되는거에요 아 하지만 minus n은 빈줄도 줄이다 아 그래서 3 4 5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따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문자 e 같은 경우에는 음 줄의 제일 끝에 달러 기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일 두 개를 합치고자 할 때 cat a b 그 다음에 리디렉션 기호 c 이렇게 하면은 아 두 개의 파일을 c로 합쳐주는거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습을 음 하면서 보도록 하죠 운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자 hat hat minus o 하면은 머리글 다섯 줄을 보여주는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구요 이 명령의 결과 값을 cat 명령의 입력 값으로 받아서 받아서 처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일프라인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하일프라인 기호는 엔터 위에 원 원 있죠 원 역 슬래시 그리고 Shift 눌러가지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 값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빈줄이 있어야 되니까 자 제가 얘를 요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치워 엘줄 그러면은 빈줄 두줄이 있네요 두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minus b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b는 줄 번호에다가 출력해 주는데 빈줄은 음 줄번호로 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는거죠 이렇게 아 하지만 엔은 빈줄도 줄번호가 붙어요 이렇게 총 열 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는 대문자 e는 줄이 제일 마지막에 달러 표시가 기입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기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음 에코 에이 하면은 문자 에이가 출력이 되죠 얘를 리다액션 귀로 사용해서 여기에 넣어 볼게요 그리고 흠 b 문자도 b.txt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깐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어지럽죠 아 아 아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캡 명령을 사용하면은 a.txt에는 이거 b.txt에는 b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두개의 파일을 파일에 대한 내용을 합쳐 볼게요 어떻게 합치느냐 파일 1 파일 2 이렇게 되는거죠 a.txt b.txt 두개의 내용을 합치겠다 내용을 합치는 거죠 파일을 합친다는 것은 내용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c.txt로 합치 합치겠다 그러면은 내용을 보면은 a b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캡 명령에서 옵션 잘 안 씁니다 굉장히 안 쓰고 이거는 가끔 사용해요 이거는 저쪽에 그 뭐지 가끔 사용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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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wc wc 명령은 줄수 단어수 문자수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줄수를 알기 위해서 파일이 몇 줄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wc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음 명령의 결과 값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이 이 명령의 결과 내용이 몇 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l 줄수를 출력한다 아 명령의 옵션은 다음 것 같습니다 명령의 옵션은 다음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은 마이너스 l 라인입니다 라인 그래서 줄수를 출력하는 거고 마이너스 w 워드입니다 워드 그래서 단어수를 출력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m은 문자 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문자 수 a b c d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를 갖다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출력하는 거고 마이너스 c 는 바이트 수를 출력한 겁니다 총 몇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요 m은 이 캐릭터이 그 뭐지 캐릭터이긴 한데 이게 이게 그 그 그 m이 캐릭터 아 c 아 어 c c라고 했어 c라고 아 m은 문자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축약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빌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헤드 마이너스 오 하면은 머릿글 5줄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 요렇게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값 아 저 명령을 갖다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wc 마이너스 l 하면은 5줄 뭐가 나오죠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w는 내용은 어 스물여덟 개의 단으로 되어 있다 라고 되는 거고 마이너스 m 캐릭터는 캐릭터는 어 160 160 개의 문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c 바이트는 160 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요 지금 이 아스키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아스키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아스키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아스키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그 유니코드를 갖다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utf 8을 갖다 사용하면은 우리나라 단어 하나는 그 이바이트로 되어 있죠 이바이트로 어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근데 영문자는 그 1바이트가 하나의 알파벳을 갖다가 가리키니까 가리키는 거니까 저렇게 160 자 그리고 160 바이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에 wc 명령을 갖다가 그냥 실행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다섯 줄 스무 스무 여덟 개의 단어 그 다음에 160개의 문자 이렇게 에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s 명령을 실행하면은 현재 의 셸 에서 실행시킨 명령 즉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이제 출력이 돼야 그러면은 ps는 방금 실행한거죠 순간적으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f 옵션을 주면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형세 정보를 보여줍니다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wc 마이너스 l 하면은 세 줄이죠 어 네 줄이네 네 줄 변해 줄일까 네 줄 음? 아 ps가 잡히는구나 전반적으로 음모가 잡히는가 보네 뭐 아무튼 음모가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에 실제 프로세스 정보가 아 프로세스 개수가 보이는거죠 네 개의 프로세스가 아 현재의 share 을 포함해서 네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 중입니다 또는 으 흠 흠 ps 마이너스 e 를 갖다 하면은 f 까지 즉 그럴게요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프로세스 모든 프로세스 정보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아 현재 몇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 중인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첫번째 줄은 헤더 정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이건 프로세스가 아니죠 그래서 새끼고 두번째 줄부터 출력하라 그리고 어 줄수를 갖다가 아 세면은 카운팅을 갖다 하는거죠 160제 160제의 프로세스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 cat 명령과 wc 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 cat 은 보통 그냥 단독으로 많이 사용하구요 그 다음에 wc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L 옵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뭐 나머지 옵션은 별로 사용 안해요 누구의 기준에서 저의 기준에 있습니다 하하하하 아무튼 이 명령 두 개는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찾았어요